LG디스플레이가 중국건설은행 등 중국현지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한화 3조 2천억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LG디스플레이 중국광조 OLED 생산법인은 건설 및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중국현지은행으로부터 8년간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 CFO 김상돈 부사장은 이번 계약의 성사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역시 OLED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올해 7월 중국광조회 8.5세대 OLED 생산을 위한 합적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8.5세대 OLED 생산 공장을 건설 중으로 내년 하반기 양산 예정입니다.